금호와 관련돼서 저번 시간까지는 생리학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ECLS 관련돼서 이 서킷의 구성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게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ECMO는 항상 CPB와 ECMO가 동시에 같이 항상 비교가 되는데 지금 제가 레드북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레드북은 최애수랑 관련돼서 CPB를 공부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최애순환 관련된 책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지만 어떤 생리학 관련돼서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CPB 최애순환 관련, 최애순환과 관련된 것은 근데 이제 ECMO 같은 경우, 이 레드북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생리학이라던가 CPB와 CPB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돼, 어떤 적용할 시킬 이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레드북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CPB를 이해하는 데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보면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근데 이 CPB 관련된 책을 보면 비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ECMO랑 잠깐잠깐만 나오게 되는데 이 레드북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여러가지 회로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생리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여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산소의 전달, 아까 생리학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레드북을 살 수 있으면 사서 직접 보시는 게 최애순환 관련돼서 이해를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여기에 ECMO의 서킷은 이제 CPB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펌프가 현류를 움직일 수 있는 현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블러드 펌프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스를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가스 산소를 공급을 하고 CO2를 제거할 수 있는 가스 익스체인지 디바이스 그 다음에 환자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히트 익스체인저가 이제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펌프는 더 많은 회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크게 구분을 하자고 하면 ECMO에서는 블러드 펌프와 가스 익스체인지 디바이스와 히트 익스체인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이런 구성 요소들은 이제 표준 이제 의료 동급 의료 등급에 이제 튜빙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도 이제 튜빙이 중요한 요소가 또 되는 거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히트 익스체인저와 이제 커넥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옥시젠, 세츄레이션, 뮤지얼먼트 시스템, SBO2를 할 수 있는 이제 커넥션이 돼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라인에 밖에 채워서 자르지 않고 라인에 밖에 채워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서킷의 션트, 이 션트라고 하는 거는 보통 ECMO에서는 그렇게 션트가 많이 이용되는 ECMO 회로는 없는데 어떤 브릿지라던가 아니면 리서큘레이션 라인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킷 모니터고요. 이 버블 디텍터 등을 추가 구성 요소로 추가하게 되면 이 회로는 이제 더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면 ECMO 회로와 CPB 회로를 보면 CPB는 회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을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혈액을 다 흡인을 해서 다시 회로로 이동을 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다시 더 추가가 되고 당연히 이제 리서큘레이션 이라던가 이런 라인들이 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ECMO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CPB와는 다르게 심장을 여는 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회로가 상당히 좀 간단합니다. 실제로 두 개를 비교를 해 놓고 봐도 이 튜빙의 길이와 직경은 이제 블러드플로우에 대한 어떤 저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옥시네이터의 레이티드플로우가 낮다고 하는 것은 정격혈류라고 그러는데 옥시네이터와 관련돼서 레이티드플로우가 낮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플로우를 형성해 줄 수 있는 플로우가 한계가 낮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격혈류가 높다는 소리는 플로우를 이거보다는 더 많이 형성을 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전체 카디악 아웃풋을 구해서 거기에 맞게 옥시네이터라던가 튜빙이라던가 당연히 튜빙이 바뀌면 커넥터도 바뀌겠죠.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이 환자에게 최적, 최대의 플로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당연히 그래서 이 저항이 문제가 됩니다. 저항이 높다고 하는 것은 플로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저항이 높으면 높을수록 플로우는 많이 가지는 않고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저항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결국에는 저항이 높아진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플로우를 공급을 하게 되면 Z플로우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되고 속도입니다. 속도. velocity를 얘기하는데 이게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혈액이라던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원하는 블러드 플로우는 이제 베스큘라 액세스의 사이트 그 다음에 이제 드레니지 튜빙의 어떤 다이아메타 그 다음에 캐눌라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캐눌라 사이즈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그 다음에 펌프의 이제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플로우도 이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냥 펌프만 운영을 많이 rpm을 준다고 환자한테 충분한 플로우가 가는 게 아니고 이 사이트가 엑실랄이냐 아니면 피모랄 아틸이냐 피모랄 베인이냐 베노베노 시스템이냐 베노베노베노 시스템이냐 시스템에 따라서도 이 저항이 다르게 됩니다. 환자 환자 안에서의 이런 저항 그 다음에 드레니지 튜빙이 얼마나 크냐 이게 크면 클수록 드레인 자체는 더 원활할 겁니다. 하지만 뭐 VE이냐 VE에 따라서 드레인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캐눌라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 캐눌라 사이즈가 이 크냐 작으냐 이게 아웃 다이아메터와 이제 이너 다이아메터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캐눌라 동일한 캐눌라 사이즈라 하더라도 이 아웃 다이아메터가 어떠냐에 따라 이너 다이아메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플로우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저항도 그렇고 펌프의 특성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보통 되는 거고 이 튜브 사이즈는 이제 최소한의 저항으로 이제 비너스 드레인 위주를 원활하게 이제 유지하기 위해 선택이 돼야 합니다. 이 에크모 관련된 이제 어떤 에크모도 마찬가지고 이 CPB도 마찬가지인데 이 드레인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드레인입니다. 이 이제 뭐 RA에서 보통 이제 에크모든 뭐든 RA에서 드레인을 시키게 되는데 이 RA에 들어가 있는 캐눌라의 이제 캐눌라의 크기 여기서 크기만 좀 얘기해 뭐 위치도 당연히 위치도 정확하게 되겠죠. 캐눌라의 크기가 제일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게 책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굳이 뭐 예를 들어 25% 25%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굳이 21%로 써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25% 써서 드레인을 충분히 시키고 충분한 카레가 아웃풋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이런 캐눌라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책에서도 가장 그 환자에게 맞는 가장 큰 캐눌라를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큰 캐눌라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 환자에게 맞는 가장 큰 사이즈의 캐눌라 즉 이제 가장 그 높은 칸약 아웃풋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캐눌라를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너다이메터에 대한 이제 100mm 머큐리에 이제 프레셔 그라디언트에서 100cm의 튜빙 1m의 튜빙을 통한 혈류는 보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mm 머큐리에 압력을 형성을 해 준다고 했을 때 16분의 3인치는 이제 1.2L 분당 4분의 1은 2.5L 8분의 3은 이제 5L 2분의 1은 이제 10L 까지 이렇게 혈류를 형성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수치입니다. 100mm 머큐리에 100cm 그는 왜 100mm 머큐리냐 캐눌라든 튜빙이든 이 100mm 머큐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캐눌라 전단에서 Z 플로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캐눌라를 보통 보면 이 캐눌라는 이제 여기 플로우고 이게 프레셔 그라디언트 아니면 뭐 프레셔 로스라고 얘기하고 압력 손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캐눌라가 보통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로우가 0일 때는 거의 없겠죠. 점점 증가를 하면 이 프레셔 그라디언트는 점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100 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는데 이 캐눌라 자체의 만약에 5리터일 때 예를 들어 프레셔 가 100mm 머큐리이다. 프라레셔 그라디언트가 그러면 이 5리터가 넘어가는 그 환자에서는 절대 이 캐눌라를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100mm 머큐리 이상이 넘기는 이 캐눌라 자체적으로 환자한테 연결된 게 아니고 이 캐눌라 자체로 실험을 해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에서 프레셔로스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이 데이터에서 100mm 머큐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계속 혈액은 젯플로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혈액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캐눌라를 다 선택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0mm 머큐리가 만약에 5리터 를 만약에 이게 21프렌치다. 예를 들어 아테리가 그러면 23프렌치 라던가 뭐 이런걸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22프렌치 라던가 얘가 5리터였을 때 100mm 머큐리였기 때문에 100mm 머큐리 이 자체의 캐눌라가 100mm 머큐리가 되는 캐눌라는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회로의 구성에 있어서 어떤 에크모에서 이런 브릿지는 드레니지와 인퓨전 라인에 연결됩니다. 보통 드레인이 되고 센티리퓨갈이 있고 옥지에이터가 있고 이렇게 갔을 때 이 아래 연결되고 이게 피몰아테리에 들어갔을 때 중간에 이렇게 브릿지 라인을 하나 이건 이건 심팩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심팩이 CPB에서 운영을 할 때는 이 브릿지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어떤 이머전치 상황이라던가 여러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거를 왜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체 중요한 라인들은 꼭 해야 되고 이게 특히나 응급상황에서는 CPB에서는 브릿지 라인이 리서큘레이션이라고 따르게 얘기하는데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쓰지는 않지만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가장 필요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필요한 라인이 리서큘레이션 브릿지 라인입니다. 하지만 에크모에러에서 이 브릿지 라인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릿지 부분은 혈류가 정체되는 부분이고 장기간 클램프되어 보통 2주 한 달 이렇게 계속 돌리기 때문에 에크모의 경우에는 장기간 클램프되어 있을 때 이 라인과 라인 이 사이에 클램프를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이 부분에 계속해서 이 클롯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클롯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가서 가수 환자한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스롬보시스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브릿지 라인을 잘 안 하는 겁니다. 해파린을 풀로 쓰지 않죠. 해파린을 그 보통 200초 이하로 보통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혈전증을 계속해서 이런 데다 클롯이 생기기 혈류가 정체되니까 이 스태그네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클롯이 발생을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심장 내에서도 뭐 엘비에 엘비가 박주를 안 하게 되면 이 정체가 돼 있으면서 이쪽 클롯 포메이션이 계속 생기죠.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제 에크모 이제 운영 중에 이머전시 상황에서 회로를 분리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뭐 위닝을 했고 이거를 캐눌라를 뺀 다음에 여기 클램프 하고 여기 클램프 해서 이렇게 계속 순환을 시킬 수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클롯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크모 위닝 후에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시 다시 에크모를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회로의 순환을 통해서 이제 응고가 진행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데 클롯이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을 하고 순환을 시키느냐가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될 겁니다. 주기적으로 브릿지로 인한 클롯 포메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로를 열어서 이제 플러시 시켜서 이제 응고를 방지할 수 있지만 이제 부작용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에크모 회로에서 잘 만들지 않는 거고 이런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브릿지 혈액을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클램프를 설치를 해서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어서 클롯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여러 장치를 이용해서 필요한 경우 이제 오픈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다 하겠는데 이게 더 많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에크모 에서는 이런 브릿지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cpb 에서는 왜 브릿지가 사용이 되느냐 cpb 는 뭐 이렇게 오래 돌리지 않습니다. 길어야 뭐 4시간 이 정도인데 해파린을 또 풀도즈로 쓰기 때문에 이런 클롯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에크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 자체가 cpb 에 낮고 그 다음에 해파린 도즈가 cpb 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클롯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용되지 않는 거고 실제로 bb 에크모 에서는 이제 브릿지가 필요가 없고 베노 아트리알 에서만 보통 필요합니다. bb 는 왜 필요가 없냐면 이건 심장 관련된 게 아닙니다. 심장이 어렸어 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bb 에의 경우에는 심장이 회복이 덜 되면 다시 에크모를 운영하는 그런 그런 찬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bb 에서는 이제 롱 에 관련된 롱만 롱을 서포트 해주는 롱을 서포트 해주는 이런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 bb 헤로 에서는 이제 뭐 이거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bb 에서도 거의 사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 으 으 으 으 으 으